이제는 파이널 얘기를 할 시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김지영이고요. V파이널의 지난 세월 책임지기라는 제 강좌의 OT 영상이고요. 일단 하나 밝히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사실 저는 파이널 수업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양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유형들. 장문부터 요양문까지 무관한 문장까지 해서 어쨌든 대부분의 유형들을 이제 웬만큼 됐으니까 양쪽으로 불려야겠다라고 하는 강좌의 파이널이 있고 그게 제 V 스피드고요. 나는 양쪽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됐으니 진짜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압축적인 강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요거예요. V파이널. 그래서 책의 볼륨도 매우 달라요. 스피드 책은 제가 아마 낸 책 중에서 제일 두꺼울 거고요. 문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저는 진짜 리얼 파이널은 저는 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파이널까지 막 수업 부담이 커가지고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영어의 마지막까지 너네들이 막 양을 이만큼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매해 제 파이널은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좀 빠르게 증인될 거고 책도 그렇게 두껍지 않을 거고요. 오로지 이것만 목표로 해서 달라고 할 거예요. 이 수업은요. 지난 세월 책임지기예요.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쓰는 어구 중에 하나가 지난 세월 책임지기인 거. 기존 생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런데 혼자서 그걸 다 책임지기가 쉽지 않을 때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파이널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재 내부는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한 네 가지 챕터로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첫 번째 챕터는 킬러 유형에 대한 책임지기예요. 킬러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킬러 문제이긴 하겠지만 난이도 측면이 아니고 유형적으로 봤을 때 킬러 유형일 때 이런 유형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책임지기.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어휘까지. 제가 어휘는 계속 수상해서 여기에 좀 집어넣었어요. 사실 이 자리에 밑줄 함축을 늘까 말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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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일단 올해까지는 이 놈은 여기다 놓자 라고 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챕터 1은요. 이런 유형들의 킬러 유형의 기술에 대한 책임지기 작업을 좀 할 거고 챕터 2는 이게 아닌 비킬러 유형들. 나머지 무관한 문장 찾기, 밑줄 함축 의미 21번 자리에 있는 거 요양문, 데이파, 장문도. 41, 2번에 있는 장문도 있고 진짜 스토리텔링의 장문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어법까지. 거의 전 유형 다 들어가 있다가 보시면 됩니다. 심경 그런 건 좀 빼고. 심경 빼고.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책임지기요. 이 챕터 1과 챕터 2에 해당하는 책임지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게 길게 가지 않을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시험 한 달 전 아니면 1, 2주 전 아니면 시험 직전에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낸 강좌거든. 파이널이잖아 얘들아. 파이널이 너무 장황하면 안 되지. 유형별로 제가 한 다섯 지문 정도를 수력을 했어요. 다섯 지문. 그 다섯 지문은 예제 하나 플러스 네 개예요. 예제 하나. 예제는요. 예제는요. 웬만하면 제가 올해 나왔었던 평가 모의고사 좀 더 아니면은 문제가 만약에 겹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다른 교재 들어가서 그게 아니면은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진짜 올해는 이건 무조건 봐야 되겠다 싶은 애들 선별해가지고요. 예제는 제가 제 설명까지 다 친절하게 문장 단위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보셔서 자습으로 해도 될 만한 정도로 좀 적어놨어요. 그래도 강의는 해놨습니다. 이게 쓰여있는 것보다 말로 듣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이놈과 똑같은 유형 또는 좀 닮아있는 중요사항 들어가 있는 거 네 문제를 추가로 더 붙여놨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모든 유형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빅킬러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챕터 3는 아무래도 제 수업 듣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거의 V단원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도 아실 것 같고 진짜 평가 모의고서 보면 여기저기 튀어나오잖아요. 치명적으로. 근데 이것도 제가 우리 V단어 원래 교재에는 200개 좀 넘는 단어들 주요 단어들에 대한 좀 핵심적인 깊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단어들을 좀 더 선별을 했어. 그거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그냥 다시 봐. 이게 아니고 올해 나왔었던 기출 문장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시 문장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어요. 교육청, 당연히 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심지어는 EBS의 주요 문장들이 있으면 그거 통해서 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주요 단어들 또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재탕을 좀 하시라고. 됐지? 이거 찾느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밀어서 실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랑 실장님이랑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찾는 거 되게 힘들거든. 아무튼 생생내서 미안. 마지막 챕터 4는요. 모의고사 2회 정도를 집어넣었습니다. 2회 집어넣었고요. 이 모의고사 2회는 제가 자작 모의고사 집어넣지 않았어요. 제가 올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 제 개인 모의고사는 퀄 모의고사로 대체를 하고 제가 퀄 모의고사도 다 수정 및 감수, 검수 이런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좀 대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완전 생 지문으로 보는 사설 모의고사는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거기는 이제 듣기까지 있으니까 얘들아. 그렇잖아. 얘는요. 제가 기출로만 다시 재구성을 해놨어요. 알겠어요 얘들아? 설령 가끔 뭐 문제 한두 개 겹칠 수는 있으려나? 하지만 어쩔 수 없도가 아니고 상관없어 얘들아. 상관없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책임직이라니까? 아니 자꾸 여러분들 말하는 것 중에 좀 이제 제가 약간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제가 이거 기억으로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언어는요. 기억으로 푸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게 단어 기억이든 문장 기억이든 내용 기억이든 뭐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반복반복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새로운 지문에서도 좀 흘러나가게 되는 거지 뭐 기억이 나서 문제... 상관없어. 단 이러시면 안 되겠지. 혹시라도 뭐 기억이 나는 지문이 나와도 어? 이거 몇 번이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여러분들 양심에 맡겨야지.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총 네 가지 챕터로 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강의도 이렇게 길게 빼지 않을 겁니다. 아주 짧게 짧게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핵심적인 것들만 치고 빠질 거예요. 됐지? 자 그럼 이 수업에서 제가 이런 유형들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얘기도 물론 하긴 하겠지만 얘는 세모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예요. 파이널이잖아. 다시 전 개인적으로 파이널이 어때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도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돼? 아 그 문제 안 나올 거잖아 그거. 그게 뭐가 중요해? 대신 뭐는 중요해?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게 파이널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어차피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야 이런 거 또 나오면 이거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했어야 되지? 이럴 땐 저렇게 하자 라고 하는 길을 알려드리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작년 파이널도 똑같이 그렇게 했지만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할 거야. 야 이럴 때 어떡할 거야? 저럴 때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얘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 파이널이잖아. 그러니 무슨 본 수업처럼 또 뭐 다 배경 지식 알려주고 뭐하고 아니 철저하게 현장 느낌에서의 사고와 필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수업할 때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요. 물론 제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야 이건 나도 좀 모르겠다 라는 거는 말을 하는 성향이긴 하지만 얘는 더 확실히 현장일 거예요. 파이널이니까요. 그래서 현장이었으면 네가 어떻게 생각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표시했어야 되는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필기는요. 무슨 뭐 뭐 뭐 제가 항상 칠판 오른쪽에 지문 요약해서 쓰는 거 그거 말고 지문 위에 네가 어떠한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기가 아니고 흔적이야. 흔적. 지문 위에 흔적. 완전 현장 느낌이 나야 되는 거니까. 됐지 얘들아?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은 수능장에 가실 거예요. 됐지 얘들아? 그렇게 부담되는 강좌 아닐 거니까 마지막에 진짜 최종적으로 좀 정리 빡세게 빡세게 나도 아니야. 솔직히 빡 하고 가실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난이도가 약간 뭐 어렵지 않았던 9월 평가원 이후로 내가 지금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충 김지영 뭐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파이널만이라도 들으면 될까? 야 그 질문 나한테 하지마. 파이널만 들어도 될까요? 아니 그 질문 하지 마세요. 이건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은 이전에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파이널만 들어도 나머지가 다 잘 될까요? 이 세상에 그런 파이널만 있으면 나한테 한번 얘기해줘봐야들아. 아니 강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수업은 뭐냐면 메인 수업이야. 그게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화에서 얘는 정리해주는 수업이지. 근데 그 정리본만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 차라리 무엇이 부족한지를 저한테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그럼 차라리 오히려 너가 예를 들어 저는 순서 삽입이 부족합니다. 얘들아 순서 삽입 여기 순서 배열 다섯 문제 문장 삽입 다섯 문제 열 문제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닌 거 알잖아. 그걸 어떻게 다 해. 차라리 차라리 그 강좌를 들어가는 게 나아. 부위 순서 삽입을. 빈칸 야 다섯 개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다다다 라고 새로운 걸 느끼려고? 아니 아니 뭔 소리야. 제대로 공부해야지. 제가 파이널 수업의 OT인데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저는 파이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 좋죠. 근데 난 그게 여러분들 성적을 올릴 거라고 보지 않아. 진짜로 안아.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놈의 도움을 받으면 나는 기대할 수 있는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하신다면 철저하게 말리고 싶어서 그래요. 됐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은 내가 이해가 가긴 하지만은. 알겠지? 그래서 차라리 질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해드리잖아요. 됐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브이 파이널에서는요. 진짜 여러분들 수능장이 들어가기 전에 점심 먹고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볼 수 있을 만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제가 구성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로 구성을 했으니까 잘 도움받아서 마지막 여러분들 수능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부양원 김정혜였습니다. 부양원 김정혜